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정보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해 7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금액을 살펴보면 매매가격 3억 3,300만 원, 전세보증금 2억 9,4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금액은 약 3,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 이제 논현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보면 2호선 삼성역도 있고, 9호선 봉운사역도 있는데요. 봉운사역에서 삼성중앙역 선정능력 그리고 언주역, 이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논현동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언주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의 매물인데요. 이 강남 중심부이고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투룸인데도 3억 3,300만 원에, 3억 원의 초반대라는 저렴한 가격, 장점이 되겠고요. 워낙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3천만 원대의 적은 투자금, 강남 중에서 정말 흔치 않은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중심부이기 때문에 언제나 투자 고려 대상의 1순위, 그리고 살고 싶은 실 거주용으로도 1순위가 바로 강남 지역인데요. 언제나 그런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좀 가격이 떨어질라 쳐도 사겠다고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대기 수요들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그리고 황금성을 확보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 강남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지 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건물이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이 언주역에서 도보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9호선 정말 황금 라인인데요. 황금 라인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강남의 중심부도 관통을 하고 그리고 여의도도 관통을 하면서 마곡지구까지 관통을 하는 역이 바로 이 9호선입니다. 이 업무의 밀집지들을 전부 다 관통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업무 수요로 인한 흡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역이라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급행역도 신논현역에 있는데 이 신논현역을 한 도보 8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셔도 알겠지만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청담동도 그렇고 악구정거리도 그렇고 정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입지랑 가까이 있으면서도 태일안로, 강남대로, 그리고 논현동의 가구거리, 그리고 영동시장 등등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봄 매물이 위치해 있는 곳이 한 6위 정도 되겠고요. 이 위쪽으로 확동역을 포함한 이 논현동 가구거리도 이제 도보권에 있겠고요. 먹자골목도 이 신논현역에서 이 논현력까지 이제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논현역은 이제 밑쪽으로는 또 강남대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수요, 그리고 뭐 상권 수요, 뭐 가구거리 수요 등등 여러 가지 수요들, 다양한 수요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공실 걱정이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국제기료복합지구가 이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코엑스라는 대형 상권과 그리고 이 강남역의 상권까지 그 중심,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건물 위치가 이제 연주역에서 도보인 4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권들과 그런 업무 수요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코앞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의료 특화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연주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 차병원이 위치를 해 있는 곳인데요. 이 차병원을 필두로 해서 이 지역이 이제 의료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도 앞으로도 더욱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바로 코앞에 그런 의료 특화지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아까도 이제 국제기료복합지구라는 대형 호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초대형 호재 외에도 봄매물, 어떤 호재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제 서초동에 롯데타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가 상승 그리고 집값의 상승세를 볼 때는 직장이 몰려들면은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제 집가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우량한 직장, 특히나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이제 많은 집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봄매물에서 근처에 또 강남역 바로 옆에 이제 삼성타운이 있는데 그 옆쪽으로 롯데칠성 부지에 롯데타운도 이제 건설될 예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대기업 수요, 각종 그런 테헤란노의 IT 수요라든지 그리고 뭐 의료, 의료, 메디칼의 수요도 이제 많은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롯데타운이 건설될 예정에 있겠고 그 규모만 봐도 옆에 삼성타운의 한 1.8배의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가 상승 그리고 임차 수요도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정말 올해 상반기에도 빠르면 이제 첫 삽을 뜰 수 있는 바로구 개발 사업이 국제기료복합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낙에 초대형이기 때문에 정말 첫 삽을 뜨는 순간 수백 명의 공사 인원부터 시작을 해서 많게 이제 120만 명의 일자리 창출까지도 예상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것은 인근의 상권 활성화는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그런 인구들이 몰려서 이곳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형이기 때문에 지속이 되면서 또 사람들도 많이 몰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근에 있는 그런 소형 주택의 임대가 당연히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월세, 전월세, 전세 전부 다 상승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전월세 가격에 따른 매매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매물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지역에도 호재가 있는데요. 르네상스 호텔 무지의 재건축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르네상스 호텔이었는데 이곳이 멸시를 대고 35층 그리고 37층에 두 개의 업무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업무동 외에도 기존에 있던 숙박시설까지도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역시도 35층, 37층이 초대형이기 때문에 그런 인근의 소형주택의 집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매물에서 신논현역까지는 도보 한 8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논현역에도 지금 신분당선 연장라인 공사가 한창 중에 있습니다. 지금 1단계 부분 공사 중에 있는데요. 1단계가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어지겠고 2단계는 용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또 향후에 강북 중심지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높을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물 특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턱 갈기가 다 됐고요. 지금 1층 정도에서 2층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7월에 중공 예정으로 진행이 되면서 14세대로 구성이 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물론 임대 특화된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보안, CCTV, 레인 설계 당연히 잘 되어 있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이 저렴하다는 것이었는데 향까지 좋습니다. 남양의 3배, 지금 막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개방관까지 있는 그런 6층 중에 5층 매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다 들어봤습니다. 주변 지역에 무엇이 있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강의까지 들었었던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여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들어봤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가격이겠죠.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내가 여기 관심을 가져도 될까? 궁금해집니다. 매매 가격이 3억 3천 3백만 원인데 사실 깜짝 놀랄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강남 한복판, 게다가 역세권 언주역에서 도구 4분 거리에 위치한 투룸 다세제 주택인데요. 3억 3천 3백만 원으로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를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전세가 한 2억 9천 4백만 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3천 9백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고 이 3천 9백만 원 소액 투자로 이 국제기료복합지구 조성의 그런 호재로 인한 시세 차익도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매물 준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혹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런 점을 조심해달라. 유의할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강남 지역에 특히나 이렇게 역세권에 한복판에 있는 이런 저렴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지기 전에 거의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사실 뭐 입지라든지 도면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결정 내리고 다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뭐가 다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전문가분과 전문가 분들과 이제 도면을 통해서 얘기를 나눈다면 좀 어떤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좀 주저하지 마시고 좀 활발하게 임장활동도 하시면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코너는 이분과 함께 꾸며봤습니다.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였고요. 이번 코너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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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